외국에서 활동하니까 많이들 물어봐요. 영어 잘하냐고. 저도 사실 힘들어요. 미국에 와서 잘하게 된 거, 알아듣는 척하는 거, 전화로 피자 시키는 거. 집에서 영어책을 보는데 고양이가 와서 털썩 눕더라고요. 너도 내 심정을 알겠니?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은 개나 고양이나 영어는 힘들어 입니다. 여러분도 다음 앱에서 참여해보세요. 다음 아트앤쉐이크 프로젝트 모바일 모닝 갤러리 모으다, 있다, 흔들다. 다음